아, 너무 많이 바쁘요. 네? 뭐 물어보려고 합니다. 네네. 잠시만요. 이거 저 꽃을 찍었는데 네. 내가 해봐야 안 돼. 네. 꽃을 찍으려고 봐야 되잖아요. 네네. 안 돼. 그래서 어디 가려고. 어어. 꽃을 찍으셨는데 휴대폰으로 잘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. 핸드폰이 옛날 거거든요. 네. 저 한번 볼게요. 여기 꽃을 여기 있는 거 찍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요. 잠깐만요. 그런데 여기 꽃이 이렇게 이쁜 걸 보고 찍어 돌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나와요. 없어. 저 볼게요. 네. 꽃이 여기 있어요. 여기 오른쪽 밑에 누르시면 여기 어디네. 여기가요. 그리고 또 이제 돌려봐요. 돌려. 이렇게요. 또 또. 아 여기 나온다. 네. 어떻게 눌리자. 어떻게 했냐면요. 여기. 이걸 또 눌려야 돼. 네. 아까 그 사진 한번 들어가 보신데 네. 사진이 이거잖아요. 이 사진이요. 네. 이거 눌리면 사진 찍는 게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찍는 거 나오잖아요. 여기.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동그란 거 보이세요? 어. 이게 그 할아버님께서 찍으신 사진이 여기 다 있거든요. 어허. 요걸 눌려야 돼? 네. 오른쪽 밑에 이거 누르시면 사진 떠요. 어허. 안 바래요. 사람들이 이상하다.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. 하여튼 고마워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거야. 네. 맞아요.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. 고마워요. 네. 어 저 새삼 아 할아버지 여기 못 찍혔어요? 할아버님께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꽃 사진을 찍으셨는데 사진 너무 이쁜 꽃을 찍으셨는데 못 찾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휴대폰이 되게 옛날 거였어요. 그래서 저도 못 찾을까봐 당황했는데 찾아서 다행입니다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